김호중 최신 뉴스 2021년 1월 4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의 양식 빌리뽀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명웅 김호중 올해의 가수 1, 2위 이명웅 김호중 파워 지니뮤직 2020 올해의 가수 나란히 1, 2위 미스터 트롯의 힘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출신 히어로 이명웅과 투바루트 김호중이 2020 올해의 가수 1, 2위에 나란히 올랐다 1월 2일 지니뮤직에 따르면 2020 올해의 가수 투표 결과 히어로 이명웅이 1위 투바루트 김호중이 2위에 올랐다 쟁쟁한 케이팝 스타들을 모두 제친 순이다 3위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방탄소년단이 이름을 올렸다 이명웅은 미스터 트롯 이후 대세 가수로 우뚝 서며 광국의 블루치위자 음원 강자로 뜨거운 하늘을 보내고 있다 이명웅이 미스터 트롯에서 부른 어느 60대 노브 이야기는 단일 영상 조회수 3,3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제 나만 믿어요는 지니 뮤직 어워드 트롯 부문 올해의 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호중은 현재 공익 근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와중에도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공을 살려 입대 전 선보인 클래식 미니앨범 더 클래식 앨범은 약 51만장이라는 압도적인 초동기록을 세웠다 지난 9월 발매된 우리가의 초동판매량의 합은 약 105만장이나 된다 2020년을 통틀어 초동기록으로 밀리언셀레를 달성한 남성 솔로 아티스트는 김호중이 유일합니다 김호중 팬카페 10만명 돌파 투바루트 김호중이 식지 않는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12월 29일 오후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호중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오픈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회원수 7만명을 돌파했던 김호중의 공식 팬카페는 2020년이 가기 전 10만명을 돌파했고 김호중은 10만 아리스라는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하게 됐다 김호중의 우리가는 지난 10월 유럽의 빌보드인 월드뮤직 어워즈에 유나이티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44만장 이상의 판매량으로 1위에 오르며 테이트롯의 글로벌화에도 앞장선 바 있습니다 김호중 화장품 김호중 광고모델 옵스킨 밤브미스트 SK스토아 첫 방송 완판 뷰티 전문 브랜드 옵스킨이 12월 30일 SK스토아를 통해 첫 론칭한 제품이 완판했다 사전 주문 수량인 1200세트가 매진됐다 이번 방송에 앞서 SK스토아 방송은 방송 전까지 옵스킨 밤브미스트를 사전 주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말을 맞이해서 원활한 배송과 빠른 배송을 위해서 사전 주문 후에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사전 주문은 저녁 8시 36분 방송 전까지 진행되었으며 사전 주문량이 1200세트에 이르렀다 저녁 8시 36분에는 본방송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판매량은 목표치를 넘어서며 최종 110%를 넘어섰다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옵스킨 모델인 투바르티 김호중의 고급 포토 달력도 증정한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30명을 추첨하여 우리가 김호중 사인 CD를 증정했습니다 김호중 영상 김호중 2020 SBS 라디오 인기 베스트 20의 영상 3개 진입 남다른 인기 최근 SBS 라디오가 발표한 SBS 라디오 인기 베스트 20에 따르면 김호중이 출연한 영상은 보이는 라디오 부문 탑 20에 3개가 진입했다 컬투쇼 나보다 김호중을 더 사랑해요 투바르티 김호중 보는 라디오는 5위 이수경의 러브 FM 호중별님 김호중 보는 라디오는 18위 허지홍쇼 신곡 할머니와 공주님으로 돌아온 김호중 안성훈 보는 라디오는 20위를 차지했습니다 클래식 앨범 51만장 기록 김호중 클래식 앨범으로 총 51만장 판매고 가수 김호중이 클래식 앨범으로도 약 51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월 18일 출시된 김호중 더 클래식 앨범의 아리아집 이탈리아 칸천의 집 버전이 일주일 동안 각각 26만장과 25만장 팔렸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아이돌 팬덤이 주를 이루는 국내 음반 시장에서 클래식 앨범으로 이같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4위 출신인 김호중은 학창시절 성악을 공부한 클래식 학도다 한양대학교 성악가를 중퇴하고 독일 등 유럽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이명주 김호중 클래식 앨범 극찬 페데리코의 탄식 감탄 트바루트 김호중이 성악가 겸 파페라 가수 이명주의 극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명주는 지난 12월 22일 자신의 공식 SNS 찬호를 통해 이번 김호중의 첫 클래식 앨범의 전수록곡을 다 들어봤는데 굉장히 완성도 높은 앨범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개인적으로 페데리코의 탄식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타고났군요 그의 정열적 보이스와 수려한 음악성 왜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켰는지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됐습니다라며 김호중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명주는 또한 김호중이 카네기올 공연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김호중씨는 일단 가진 소리가 매우 건강하고 호흡도 좋고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유연한 음악성을 갖고 있는 후배 뮤지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대 이후에도 꽃길만 걷게 되겠네요 파이팅이라며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김호중 두산 국회성 투샷 김호중 두산 국회성과 훈훈한 투샷 평생 응원할게 가수 김호중이 야구선수 두산 국회성과의 인연을 드러냈다 12월 29일 김호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의 오래된 인연 해성이 형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김호중과 국회성의 다정한 투샷이 담겨있다 김호중은 형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대단하다는 걸 늘 생각합니다 라며 평생 응원할게 형이라고 응원을 보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에 대해 김호중은 마스크는 사진 찍을 때만 잠깐 벗었으며 촬영 후 바로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팬들은 오랜만에 근황에 반과하는 댓글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오는 2022년 6월 9일 소집 해제 됩니다 김호중 카네기홀 설까? 전 세계가 주목한 김호중 카네기홀 무대에 오를까? 해외 기획사 러브콜 제대호 공연 제안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트바루티다 가수 김호중이 뉴욕 카네기홀 공연 제안을 받았다 김호중 소속사 측은 12월 21일 최근 카네기홀 공연 제안을 받았다며 해외에 있는 공연 기획사에서 카네기홀 공연을 제대 후에 하자고 연락이 왔다라고 밝혔다 카네기홀은 전 세계 음악인에게 꿈의 무대로 통하는 곳이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성악가 겸 팝 헤라 가수 이명주 가왕 조용필 패티김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롯은 물론 클래식까지 섭렵하며 만능 아티스트로 주목받는 김호중이 제대 후 뉴욕 카네기홀에서 무대를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호중 마스크 전달 린 글로벌테크 제2작전사령부의 경료 위무품으로 김호중 마스크 손소독제 3만 2천에게 전달 영호남 충청을 지키며 올해 코로나19 확산 및 차단을 위해 방역을 지원해온 제2작전사령부에 린 글로벌테크에서 지난 23일 손소독제 및 김호중 마스크 3만 2천에게를 장명 위무품으로 전달했다 대구의 생산공장이 위치해 있고 김호중 마스크 브랜드로 잘 알려진 린 글로벌테크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이유로부터 현재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모토 아래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의 방역 물품을 기증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지원해온 기업입니다 크리스찬튜브도 김호중님의 군 생활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사랑하는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